나의 엄마가 커미션을 원하는 것 같아요 커미션을 원하는 것 같아요 커미션을 원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장사하실 거예요 내는 고칠까봐 지금 사람이 더 많이 늘거든요 나중에 파리투어하고 저녁 먹고 나오면 그때 그니까 앞쪽에 보시면 저기 그니까 다오반 다오반 아 이놈어요 아 이놈요 아 이놈요 다리евой 여행 아 이놈요 아름다움 그리고 리가 오늘 사 우리 네 이렇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녁식산을 여기서 하나 봐요 엄마 캐시미안 맞고 맞아? 원단 맞어? 그러면 서문시장 원단 많이 떼어봤잖아 가격 맞아? 이거밖에 없어 거짓말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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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Studio 됐 있으니까 축 numer 사업 dwarf 소 Australia 다리 비싸요 하이 하이 언니 아까 당선이 유기가 싸요 싸요? 전 비싼 거 좋아해요 비싼 거를 좋아한다니깐요 극장 티비스레 할 뻔했어 내가 바이밤 빨리 볼 거에요 선물 줄래요 선물 줄래요 선물 줄래요 선물 줄래요 잘해서 아까 이 길을 갔으니까 이 길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 말투 잘 치러요 응통성이라고 하죠 응통성이라고 하죠 아 맞아요 오리알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가 되게 유명한 가구가 식당이 줄섰네 오 아따야 길어져 왜 먹는데 가봐 카메라에 이렇게 찍어도 이런 광역은 카메라에 안 담겨 눈에 이렇게 담고 가야 돼 사진 안 만 찍어도 왜? 네 난 비행기 네? 네 I want Airplane 아, Already 네 마사지 오 찬란 네 내가 원하는 거 저거 확인 찍고 500원이라고 응 응 응 저거 저거 저게 해주면 500원이라고 이렇게 돼 저거 저거 안 어울리지 뭐하러? 이뻐서 찍는거야? 이상형이야? 이상형이야? 이상형 모든게 다 안방해 아이유 리사 아까 몇시까지 오래? 7시 20분 10분 너무 긴장되уры 따뜻한 식사 계속 2몬도 1 양은 2몬도 2몬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